어제 2월 14일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2월 14일 오후 2시 33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36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약 5시간 뒤인 저녁 7시 47분 길주군 북쪽 37km 지역에서 같은 규모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서 지진 진원의 깊이는 22km 두 번째 지진 진원의 깊이는 18km로 추정됩니다. 3일 전인 2월 11일에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11일부터 세 차례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의 지진에 대하여 백두산 폭발의 징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달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이 대폭발했으며 화산 폭발 때 발생한 폭발음이 2300km 떨어진 뉴질랜드와 미국 알래스카까지 전해졌으며 화산재와 화산바스가 만들어낸 구름기둥은 19.2km에 달할 정도였고 그 충격파가 전세계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통과의 해저화산 폭발은 태평양 연안 일대에 광범위한 쓰나미가 초래되었는데 이 위력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수백배라고 합니다. 남태평양 통과는 부레고리 지역이기에 최근 들어 일본, 인도네시아와 페루, 대만 등 환태평양 주변의 교모가 크고 작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어지면서 대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전조증상이 아닐지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던 상황이고 백두산에서도 과거 대폭발이 있었고 동해에도 통과와 같은 해저화산이 다수 존재하기에 백두산 대폭발에 대한 우려가 크던 상황하에서 이번에 북한의 세 차례의 지진은 백두산 지진에 대한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년 주기로 분화했던 백두산이 1925년을 기정으로 화산 활동을 멈췄지만 화산 분출을 촉진하는 마그마방이 백두산 천재하고 약 4km와 15km에 존재하며 폭발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946년 대폭발은 천년에 한 번 일어날 화산 분화라는 의미에서 천년대분화라고 말하고 있으며 당시 방출된 화산재는 남한 면적 전체를 1m의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백두산은 지난 2000년간 5대 초대형 화산폭발 중 하나로 통과 폭발의 100대에서 1000배로 추정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